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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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머무셨다가 쭉 한 번에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. 끝까지 좀 머물러주시기를 바래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. 일찍 와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전하게 돌아가시길. 이탈빌3를 위해서 잠깐만 잠깐의 시간만 덮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저희 아주 좋은 요원분들께서 나가시는 상황을 계속해서 수시로 체포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 계신 우리 요원공원에서 요성훈 문화회담까지 벗어나는 길이 동선이 될 길입니다. 들어오실 때 다 보셨죠? 자 그 길에 지금 엄청난 유파가 몰려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벗어나시는 것을 조금만 늦춰주신다면 모두 간절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안전하게 벗어날 때까지 계승사 안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까지 절대 잊히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콘서트장을 벗어나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혹시 우리 스타풀풀실 한 분 계시면 얼른 휴대주셔서 오셔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불방울 침에 스타풀 잃어버리시고 계시면 오셔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끝까지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TV3고도 콘서트 오픈이었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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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내일 은혜사에서 만나요 박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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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창사천 하나 고맙습니다. 저의 공간은 뭐야? 진짜? 여러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많다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더 많아졌는데 저는 더 많게 걸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계단과 안녕하세요! 선생님도 안녕히 가세요! 내일 봐요 내일! 내일 만나요! 내일 만나요 내일! 내일 만나요 내일 내일 만나요 내일! 오늘은 술이 좀 가져주실래요 와 진짜 오랜만이네 와 진짜 오랜만이네 와 진짜 오랜만이네 와 진짜 오랜만이네 하나 둘 셋 하나 셋 셋 아니지 저 또 막해 아시길 잠깐만 아니요 유치원이야 유치원 찬스 유치원 예약 뱀패 오늘의 식당은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. 저는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.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. 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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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